일단 제 중학교때 중학교때만 해도 우상을 옆에 계십니다. 아 신종훈 선수. 제 싸이월드 지금도 들어가보면 선수랑 시합하는 스파린부터 해서 제 싸이월드 다 있어요. 그리고 보고 많이 따라해서 아 조재현 선수 난 죄송합니다. 자 1라운드. 아 지금 앞선. 어우 배 배채. 빨라. 진짜. 빨라. 둘이 최근으로 비슷하다고 하면 됩니다. 어. 여기 가지면서 뭔가에 나와. 아 첫째. 털링 빠르게 변하고. 빨라. 아 진짜 빠르긴 빠르다. 진짜로. 오우. 오우. 맞다 맞다. 떨어지고. 한 번 더. 오우 잘 놀려요 저거리에서 피 안 치는다 어우 카운터 잘 나와요 가드에서 바로바로 때리는게 되게 신기하네 아우 쉽지 않아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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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디 좋았어요 와우 오우 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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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이거 쿨스파릿 같아요. 가드 열리면 틈틈이 넓네요. 오우 움직임 좋습니다. 아니 들어주면 좋았다. 오우 형 선수 붙었어. 와 지금 와 이거 신기하다. 오우 원투홈 오우 잘 피했어요. 와 클라스가 보입니다. 오우 선수 다 지금 바티 좋았어요. 와 1라운드쿨 와 지금 풀스파링이네. 풀은 아니고 풀은 아니고 오우 신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김우현 선수 주먹 나올 때 그 틈에서 찌르는게 되게 신기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김우현 선수가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주먹을 낼 타이밍에 딱 찔러 버리니까 오우 주먹이 나올 때 딱 찌르거든요. 그거라고 해야 되지. 풀은 아니랍니다. 한 70 80% 정도 밑에서 하면 잘 안보입니다. 하우 넋헐게 오빠 sem불로 아 넋헐게 그치만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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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면 화면 조심 아우 빨라요 아우 원 바디 아우 지금 좋았어 아 지금 랩부터 펴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확실해 어어어 와 공격 어우, 얕다. 아, 좀 쫓아서. 어우, 얼마나. 와, 맛있다, 진짜. 너무 커. 와, 좀 떨어졌네. 용기 씨, 손을 받아야 돼. 받아놨어. 아, 1라운드 끝. 아, 마지막 라운드. 진종훈 선수, 발을 안 쓰는 것도 되게 잘하네요. 와, 역시 뭐 클라스가 있으니까. 어, 발을 안 써도 되게 잘하네요. 또 다세요. 그럼 또 삭제입니다. 어우, 장난 아니에요, 지금. 그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약 1종 5배 더 빠르다고 보면 돼요. 실제로 보면. 어우, 진짜 빨라요. 지금 특유의 아마추어랑 프로랑 느낌이 섞여가지고. 지금 링이 좁아서 신종훈 선수가 발을 좀 덜 살리거든요. 근데 더 재밌어. 둘이 체크업 비슷합니다. 더 빨라요. 실제로. 그래서 직관이 재밌다는 거예요. 아, 지금 거리 잘 쫓아졌죠. 아, 지금 거리 잘 쫓아졌죠. 아, 지금 거리 잘 쫓아졌죠. 오우. 와, 지금. 상체 움직임. 상체 움직임. 어, baz. Aus- lik. 오웅! 으어우. 어우. 오우. 오우- 어우 사의- 아니, 비슷한데. 아.. 모르겠습니. 실제로 보면 다 빨라 보이 potato. 그 Consideration. 잡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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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고 오우 아 아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아 오우 오우 와 와 와 14 오우 원투 스트레이트 오우 오우 원투 스트레이트 오우 오우 원투 스트레이트 30초!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우 자, 원배 아, 김정은 선수 어우, 방치가 움직이면 좋아요 김가현 선수는 지금 체급차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어우, 생각보다 좀 피치를 올려가지고 확실히 좋은 사람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, 진짜 신종은 선수는 둘 다 괜찮아? 다친 데 없지? 아, 신종은 선수는 링이 좁은데 발을 안 살려도 잘하네 와, 진짜 맞다이를 해줬어요 펜치 펜치 펜치도 좀 있어 보이고 알겠습니다 아, 근데 신종은 선수는 상대방 주먹이 나오는 타이밍에 그거를 더 빠르게 찔러넣네 어, 그게 있으니까 쉽게 못 공격을 하네 아, 이거 뭘 진짜 빨라야 어, 그니까 진짜 빨라 진짜 빨라, 이거 진짜 빨라 가드에서 딱 찔르는 게 진짜 빨라 어때? 보니까 김태일 선수가 보니까 경이로우 하하! 이노우에 나오야보다 빠르지 아, 하하! 아, 하하! 빠르게는 뭐 빠르기는 진짜 빠르지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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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네 이노우에보다 빠르지 이노우에랑 해봤잖아 해봤잖아 이노우에랑해봤잖아 스피드는 더 빠르지 그러니까 까라야 숙트에 나오는데 숙트도 해봐야지 숙트도 인정은 다 빠르지 기존이 더 빠르지 우와 슈트 название 요즘은 슈트 슈트 스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